가 다룰 수 있는 포켓몬이 아냐? 말본세 아주 끝내주게 말하네 생긴 것도 레전드인데 말하는 것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 흥! 니가 코라이돈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내가 시험해주겠어 니가 뭔데 시험을 한다는 거지? 내모도 찌그러져 있는데 지 주제를 알아야지 싫어! 꺼지도록 해! 내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래 거절은 사양이야 그럴 거면 왜 물어봐! 맞장을 떠서 니 얼굴을 박살내주겠다 아!